국제공동연구진이 지난 2017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포착한 블랙홀 M87을 1년 후 다시 촬영해 같은 모양의 고리와 빛의 구조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한국천문연구원에 포함한 국제공동연구진은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통해 촬영한 블랙홀 M87을 1년 뒤 다시 촬영한 결과 최초 관측했던 블랙홀 그림자와 빛의 고리 구조 크기는 같았지만 고리 구조의 가장 밝은 부분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.